하엄사의 대표 관광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엄사 특별 콘서트에 왔습니다 이게 템포입니다 근데 어디에 도전해 볼 거예요? 오늘 콘서트가 어디서 열리나요? 화엄사에서 열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모두가 16대까지 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정국이 왔습니다. 저희는 아이템으로 덮어 볼 수 있습니다. 결국 아는다. 코로나 도로를 갖고 있네요. 대부 거짓말을 하고! 영화를 보면서 그런 자연과 함께했던 어렸을 때의 풍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한전부터 아름다운 음악과 또는 아름다운 영화와 함께 매듭을 지키고도록 준비하겠습니다. 여름날의 가장 아름다운 경관 하나가 소름천원 별을 바라보는 것인데 별과 함께 반대표도 같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. 저는 12살이에요. 쇳소리도 좋고 자연환경도 좋아해요. 아니면 잔잔한 발라드 뭐라고 하세요? 이게 파이어플라이네. 아, 파이어플라이네. 이렇게? 네. 여기가 있는 곳으로 가볼까요? 빈 곳으로 안내를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. 빈 곳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저는 좀 더 편하네요. 네. 6 영화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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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상도바와 탱고 두 개의 음악을 음악 더 올려주세요 음악 더 올려주세요 음악 더 올려주세요 너무 행복했습니다. 너무 좋았습니다. 다음 주에도 꼭 오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. 라라랜드요. 라라랜드 좋으신가요? 마지막 여인의 향기 너무 좋았어요. 너무 좋았어요. 시원하고 재밌었어요. 어떤 콘서트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 콘서트에 있는 콘서트? Ander Mosquito Nets!